한 번도 내가 착하게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늘 나쁘게 엔딩이 어중간하거나 아니면 극악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착하게 플레이 할 거야 내가 정말 호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악독한 여자들의 어장관리의 타켓이 되듯 정말 착한 남자로 그래 그래 자기 말이 다 맞겠지 뭐 시간이 없으면 날 안 만나줘도 돼 땀남자를 만나도 나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상관없어 난 자기가 내 옆에 항상 있어주기만 하면 돼 어 좋아 좋아 이거 뭐 누르면 슈퍼 이지 되지? 아냐아냐 지금 슈퍼 이지 모드 아니야 드디어 내가 왔다 드디어 내가 왔다 골든 뉴이 굿장 저 과도한 앞으로 머리 봐봐 저 가발이야 저거 와 구렛나루 봐봐 구렛나루가 볼을 덮었다 구렛나루가 볼을 덮었다 내가 키우면 저런 가슴이 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여자를 알고 나를 알면 저도 몰라 탈퇴해야겠어 그렇지 그렇지 죽방에 가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등업이 문제지 자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쏘이는 잘 들리니? 죽방카페가 문제가 아니야 여우야 카페를 가입을 해야 돼 여우야 카페가 성형 카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성형에 대한 정보 성형을 한자와 안 한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또 이거 저작권 걸리겠는데? 캐서린을 보면 메텔 닮았지 않냐 메텔 은하철도 999에 메텔 페리를 닮은 것 같던데 페리라 19500 열 두 번째 탱글로 고맙다 저작권 문제되도 상관없어 나는 저작권 문제가 되면 돈 안 받으면 되지 원래 어차피 2차 저작물이라 나는 상대방에서 영상 내리라고 하면 내려와야 돼 다 올라 버리겠어 이 게임에 특전판을 해외 특전판을 사면 저 팬티를 줘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는 팬티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특유의 허세 우라우라우라 탈파는 아래쪽에서부터 무너져 내린다 방향키로 서둘러 위로 올라가자 그래 중요한 건 서둘러 올라가는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왜 누가 아침부터 마카오톡을 보내고 그러나 일단 이건 방향키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지 어 아이리스야 고맙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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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그냥 오르기만 하면 돼 도로 움직이려면 땡기면 돼 이응 버튼을 누르면 되지 그래서 셀렉트로 어쩌고 저쩌고 시블렁 시블렁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3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지금 하나 두식이 석상 저기서 베개를 얻으면 어 생명을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거지 가자 그리고 3단이 나와야 돼 어 나 잘못한 거 같아 이때 언두 언두 다 돌이 중첩되어 있는 곳 아니 이걸 밀라고 이 바보야 그렇지 3단 이 3단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지 이 3단은 한 번에 일정 시간만큼 돌을 무려 세 칸이나 오를 수 있는 아주 궁극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 무려 슈퍼 2재만 나온다지 이 게임이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이 안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많이 안 팔린지 안 팔린지 난 잘 몰라 거기다 언두로 하면 다시 돌릴 수 있잖니 그걸 해가지고 하나 두시기 석상 밀고 하나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주 간단하지 않니 변과 변이 연결된다 꼬린 지점에 가까워지면 종소리가 울리게 되지 아주 아주 내가 착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나 이런 사람 아니야 원래 나 이런 사람 아니야 원래 튀.. 튀자 그래 이번엔 착한 모드로 해보겠어 내가 늘 악한 모드로 했기 때문에 이번엔 착한 모드로 해야돼 난 그럴만한 그렇지 나 원래 그런 놈이 아니지 그래 가하식을 한번 떨어보겠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 천사들의 합장에 나왔던 시릴로처럼 마리아 호아키나 내가 과자를 집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한번 먹어주겠니 헛 더러워 아니 난 그저 가식적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어 이게 7일간 벌어지는 일이잖아 지금 첫째 날이지 헌법화 19,514번째 고맙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 왜 연애 호런지 이제 알 수 있는 뭘 보는거야 남자들 보통 저런 경우 있지 공감 가는 행동이지 공감 가는 행동이지 이 사람 직업이 아마 그 뭐 프로그램 관련이야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의 서버 관리자나 아니면 버그를 잡는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 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사람이야 캐서린이다 여자친구지 3년 넘게 만나 여자친구야 내가 커피숍을 안가는 이유가 뭔 줄 아나? 니네와 똑같은 이유야 혼자서 커피를 먹을 수가 없어서지 그래서 1500원짜리 컴퓨터.. 아 저기 그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그냥 집에 가서 먹잖아 여자들은 그럴 수 있어 혼자 이렇게 노트북 하나 켜놓고 하지만 남자는 너무 궁상맞더라 어 칠제시라 고맙다 게임쇼의 자가? 지금 좀 방금 키웠는데 어 페리라 고맙다 우리 엄마는 지금 방장하고자 최근에 어이가 전화해 있나? 왜 그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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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장아 너는 마음 편하게 혼자 살아라 그래서 난 수긍을 했지 정뽕뽕아 고맙다 단팥빵쑥 단팥사 고맙다 여자가 지금 결혼을 원하고 있는거지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거지 혼자 사는 젊은 남성이 마치 미라 같은 모습으로 발견된 이 사건 자세한 사이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은 사건과 사고 모두를 염두에 두고 조사 중입니다 자다 죽은거지 자다가 말라 죽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원인을 모르는거야 이게 바로 사건의 시작이다 난 프로방송인이야 누가 말해도 난 생계형이야 아이 저 새끼 애들 보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다니 어 스토리 위주의 게임이야 아 담배 피는 애 목소리 멋있지 않네 목소리가 뭔가 좀 스무스하게 내 방송 얼마나 했냐고 7년정도였다 7년 이제 곧 8년째가 되겠지 나기 내가 전혀 말씀 LEWD 좀 ask 독신 인데 아 저 담배 피는 애가 독신이야 주변에서 보기에 독신주의자지 어떻게 방송 시작할게 다 똑같지 남들이 하니까 그냥 호기심에 한거지 누가 난 정말 프로방송이 될거야 난 정말 대단한 방송 해갖고 물풍선도 많이 먹고 나는 마카오톡 공개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식구를 많이 만들고 막 그래서 막 저기 라면도 먹게 만들거야 그렇게 각오를 하고 방송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실은... 악몽을 꾸긴 꿨는데 지금 어떤 꿈을 꿨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 외로운 친구 남자가 나이가 들면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게 좀 힘들어지지 남의 가정에 또 전화해가지고 술 마시러 나오라고 말하는것도 또 힘들어지고 괜히 제수씨한테 좀 그렇고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놀러가기도 힘들고 그럴때 이제 한명이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아지트가 돼 어... 수신함 연락 흠 전에 말했던 옛 친구들끼리 모여서 식사 중 하지만 만나보고 놀랐어 어느새 다들 결혼해서는 절반 정도는 벌써 엄마야 핸드폰에 가족사진을 돌려보는데 나만 뭔가 소외된 느낌이야 우리도 편한게 좋다거나 하는거 그만둬야지 그럼 결혼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답장을 하는데 그런거 역시 신경쓰여 싫은 나도 가끔 생각해 우리도 한번은 얘기해야봐야 아... 그럼 잘자 긍정적인 얘기지 그래 난 착하다고 했었지 아냐아냐아냐 그럼 잘자 아냐 이걸 삭제하고 지금 그런거 너무... 아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긍정이 아니지 아 이건 너무 부정이지 이렇게 하고 아 아 아 이렇게 하고 아냐아냐 야 나 시험 아냐아냐 이건 아냐 그래 이렇게 하자 뭐야 빈센트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 수수께끼미터 수수께끼미터 저 천사와 악마만 봐도 뭔지 알겠다 그래 나 파란쪽이 가식이니까 네 아니 항상 악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정말 가식을 한번 떨어보겠어 가만히 생각하니깐 나도 결혼을 한다는거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 같은게 있어가지고 주인공이 좀 공감이... 아 저기 공감이 가 축하합니다 스테이지 1 지하뮤즈를 멋지게 클리어 꺼져 이딴건 필요없어 다 올라버리겠어 다 죽여버릴거야 흠 흐으 아 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 설마 설마 시프에서 마시는 중이야? 일요일인데 일부러 간거? 정말 몸축내지마 아 답장을 또 어떻게 보내야되나 어떻게 알았어 걱정마 지장이 아 아 좋아 이런식으로 자아 그럼 그럼 어 왜 아 구라칠걸 여기 아니라고 할걸 이랬지 얘기해 천사적으로 간거 맞아? 그렇겠지? 빨리 받아야지 원래 그래 이때 전화를 안받았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자를 보낸것 때문에 이런 전화를 한거야 그래 그럼 그렇고말고 아 신경 안쓰고 있어 그래 착하게 그래 무조건 이 여자를 무조건 내 여자로 만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온갖 가식이란 가식은 다 떨고 완전 그냥 호구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 남자 만날까봐 어 야 이거 여자의 또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오늘 아주 아름다운 지금 통화인데 어 아이리스 크리스마싱아 고맙다 원래 이 전화를 안받거든 하... 그래 방송을 위해서라면 난 간식적일 필요가 있어 알았어 저장을 하겠어 아 나 다음에 하자 어 끼르 고맙다 여자는 큰 이벤트를 해주잖아 그러면 큰 이벤트를 해주면 계속 큰 이벤트를 해주다보면 다음엔 소소한 이벤트를 했을 때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처음부터 너무 큰 이벤트를 안해주는게 좋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옛날만큼 날 사랑하지 않나 뭐 그런거 아주 복잡한 아주 복잡 미묘한 막 그런게 많단 말이야 드디어 시작인가 저런 란제리 룩을 입고 이런 술집에 온다 처음 본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스포는 영원히 블랙하겠습니다 뭐 파리로 뭐 특사 있단거 다 필요없어 다 죽여버릴거야 어 이 영상도 역시 유튜브에 올라가지 손이 간지러우면 손을 잘라 입이 간지러우면 혀를 잘라 아니면 나한테 칼을 줘라 다 죽여버리겠어 왜 스포르를 해 임마 1층이구나 자 우린 3단의 힘으로 오직 3단 하나만 믿고 멀릴 전혀 쓸 필요 없이 최단 기간 내에 여기를 오르고 빨리 영상을 보도록 하자 아이리스 크라이 아 아이리스야 고맙다 크라이란다 자꾸 죄인감옥 제1층 아 바니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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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어 죄길 언두 아 죄길 언두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 핫 헉 바보 바로 그 오늘 Caleb ОчTake 책 gi bers 일olar 반대쪽으로 간다 알았어 알았어 이건 뭐 어차피 꿈에서 먹는 그 돈이라서 별 소용이 없어 이건 3단만 있다면 스틱을 돌려서 주위를 돌 수 있는데 이건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3단이 있기 때문에 왜 3단이 필요한 줄 아나? 바로 이것 때문이야 3단을 먹어 그렇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 그냥 올라가란 말이야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빨리빨리 중간셈을 찍고 아 뭐야 이거 3단 와 말 시켜서 사라졌잖아 아 일로 할 필요가 없지 그래 3단이 나왔어 아 말을 막 시켜가지고 샹놈의 새끼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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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 석상 오케이 3단은 자주 나오니까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는 감동 엔딩을 보기 위해서지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게 아니야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야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 말 더럽게 많네 큐웃 큐웃 너 나한테 지금 그런거니? 어 아이리스 크리스마싱아 고맙다 너 지금 나한테 하는거니? 날 악마로 만들지 말아줘 나 속이 좀 좁아가지고 나 속이 좀 좁아가지고 크리스마싱 아냐? 크리스마싱 아냐? 그러면 크리스마싱이야? 미안하다 내가 초등학교를 야간 나오고 중학교를 실업계를 나와가지고 너는 무슨 일이야? 여기가 어디야? 자 아 아 미안하다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고등학교때는 난 프로 당구선수인줄 알았어 학교같다가 맨날 빠져가지고 당구나 치러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여자에 미쳐가지고 난 당구가 좋더라 당구가 당구 몇천냐고? 물 50이지 뭐 3년간 당구를 쳤는데 3쿠션을 못 넣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거야 그래서 난 당구 물리기를 안했었지 당구값 당구값 내기 이런거 내기를 하면 안되어 그냥 재밌었어 그냥 공굴로 가는게 그래서 각종은 없어 속도로 믿으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꿈속에서 죽으면 실제로도 죽는다는거지 그니까 서로가 양으로 보이는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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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지금 나 기다려 넌 어 진짜 진짜 정말 아 아 기록을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저장을 좀 할까 이 게임 플레이 타임은 나도 몰라 세번째에다가 저장을 하자 아 세번째 저장을 필요 없었구나 이제 고해실에서 나의 죄를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어 저런 거 좀 안 하면 되냐? 에헤헤 프리스포 살 때 되면 사겠지 임마 아 뭐 뭐 사면 뭐 사야 된다 내가 꼭꼭 얘기를 해야 돼 너한쌤 니가 그냥 사고 얘기를 하지 그러냐 제 1문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무조건 가식떠러 가식떠러 그렇지 가식떠러 내가 한 번도 아주 아름다운 엔딩을 본 적이 없어 이번에 꼭 보고야만 알겠어 늘 나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볼 수가 없지 에헷 하겠다 아 뭐 남자새끼 게이도 아니고 에헷 감성 샌드야 19,516번째 고맙다 어? 샌드 생각하니까 크라운 샌드라고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과자 생각난다 요즘엔 또 나오나? 왜 벗고 있긴 임마 내가 지금 겨울이니까 지금 팬티에 위에 티 하나 입고 있지 여름에는 나도 위에 벗고 방송해 다른 플레이어들은 시작이다 그 앞저쪽으로 많지 그날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